아 제 위치는 앞정육 7번 7구 2번 4번 정도절에 지압방 대각서 방해내는 메사폴레니스요 거기 사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신호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갠실이 허무한 느낌이 들고 여러 감정이 오가요 그대들은 돈이 노력인가요? 집안인가요? 그걸 떠나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엄마 아들은 자퇴생인데 옆방서 울리는 나는 나를 보며 어떤 기분이신가요? 동생이 못나 보이고 아들이 못나 보이고 어디 가서 얘기 건네기도 쪽팔리신가요? 자퇴하지 않고 견딜 침바 정교 몇 등 했단 얘기를 엄마는 어떤 기분이신가요? 애매한 표정으로 저 그대 얘기를 했던 엄마는 그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난 행복한데도 말이야 혼자 자주 울어 발을 깨워가며 분노를 쌓기는 것도 말이야 이제 더 이상을 바라보며 아무 질문을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워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제 노래를 듣고 있는 당신도 오늘 하루는 어땠고 지금은 또 어떤 기분이신가요? 기니 한 번 대우대 6천원 넘어가는 K-컵이 닿을 땐 제가 너무 싫어져요 아무렇지 않게 먹고 싶은 것만 삼수 새끼 먹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주춤앞지 밟아할 듯 한 조각 맞는 자리를 당행한 따뜻한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저 같은 알바생을 볼 때 불쌍하신가요? 아니 그대들도 이런 게 있긴 하셨나요? 내 SNS 열등 가며 창출해 주신 내 잘나가는 래퍼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랩도 존도 못하면서 계속 흉내내면서 팔아주는 마귀 덕에 취해서 행복하신가요? 어차피 제 목소리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은 제 외침이 비추는 정보일 뿐가요? 제 목소리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은 제 외침이 비웃을 그 정보일 뿐일까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제 노래를 듣고 있는 당신들은 오늘 하루는 어땠고 지금은 또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저의 노래를 듣고 있는 당신들은 오늘 하루는 어땠고 지금은 또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때들은 어떤 기분이신 Diskuss이 오전니? 정말 추wde 지금은 해고 있는 분들을 보호하며 그리고 그대들은 어떻게 하고 싶ğini деревні에요 그대 passes sinusagus